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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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금사장 하나밖에 없어 10개 15개 12개 이준 60개 반토막이 되어버렸어 엄청 조그만 감추 파프리카 특별히 남은거는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남은거는 통에 보관 남은거는 통에 보관 남은거는 통에 보관 남은거는 통에 보관 달걀 다 먹고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 고추냉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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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나? 맛나 맛나 맛있게끔 맛있게끔 소금 오! 찌졌어 으 처음 써보는 교시라기 예요 수고가 많아 너를 일찍 일어난거 아니야? 나 원래 맨날 이 시간에 일어나잖아 무슨 일이야 이거 쓰러지는거 아니야? 으악 어 괜찮아? 고추 떨어졌어 이건 제가 만든 비법의 쌈장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어 이거 근데 냄새나진 않겠지? 괜찮을라나? 고추 쌈장도 완료 으악 도시락 완료 도시락 완료 도시락 완료 box 이렇게 이렇게 다 드셔두 자 빅토리아쉴끄럽 찬사ij 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복숭아 가지 1달러 진짜 싼 오빠 신선한 걸 골라봐 아 이거 살까 그냥? 1달러 땡큐 아 2만4 2달러? 그러게 이거 살걸 신선한 걸 골라야겠군 빡 그래 이거 살까? 괜찮을 거 같아 그래 일단 하나 사자 야채 가게가 제일 좋아 와 엄청 쌈 5개 더 오었네 6개 10개 땡큐 달걀 샀어요 사과 사과 이거 뭐야 사과 아 진짜 이쁜 쓰레기 사과 용도가 뭐야 장식품 그 다음 못췄고 죽음 빵 바닥 아 일찍 정말로 정말로 레이디핑거 드디어 찾았다 3.99 이거 사자 오빠 카트 가져 이거 한글로 써있어 아, 카트 과자 빨리 카트, 카트! 이거 두 개 살까? 대략콜라 2개? 이거, 이거 우리 코카콜라 이거 100달러다 이것도? 이거 지금 세일하고 있어, 100달러 오, 이거 세일하네 저희는 이거 큰 거 세일해가지고 99달러에 샀어요 여기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더 예쁨 맛있는 과자 많이 판다 카트 도착 코카콜라 티라미스 만든 거야? 어, 티라미스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 오, 기대해도 돼? 당연하지 하나 더 사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어디 가서 계신 거야? 벌써 할로윈 꼬박 아, 이거 너무 귀엽다 5.99, 좀 비싸다 제발 우리 그만 아, 아보카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블루베리 담는 통이래 어때? 아, 이거 봐 아, 이거 우리 산 거다 토마토통 아, 그러나 진짜 귀엽습니다 2.99 어, 이거 어, 그러잖아 와이마 이거 우리 맨날 쓰는 거예요 어, 이거 강추 오빠를 위한 선물이에요 콕탑 청소를 넣은 게 아니라 강추 오빠가 화장실 청소 해주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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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 이거 우리 아주 잘 쓰고 있죠? 어? 이것도 8달러 우리 9.99 주고 산 헐 클리런스 나 이거 9.99 주고 샀는데 문제는 이거 뜯고 씻지도 않았다는 거 집에 그대로 있다는 거 아 근데 진짜 넘겼다 이거 포토북 하기 딱이야 너무 귀엽지? 이거 초음파 사진이랑 애기 딱 처음 사진 너무 애기 거 같잖아 메이드 비트 어떡해? 이렇게 귀여워 이거 사자 조명 창 대박 아 이게 지금 동영상에 잘 안 나오는데 완전 네온 빛이 미쳤어 너무 예쁘다 이거 그리고 심지어 되게 좋은 게 LED예요 와 대박 이뻐긴 이게 더 예쁘게 나온다 사진에 이거 드림빅 맞지? 이것도 예쁘다 마이 해피 플레이스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 살까? 벽이 이 색깔이니까 벽이 우리가 이 색깔로 찍어 보니까 아 그러네 아 그러게 이거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저랑이 거 같지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오늘 왔어? 어 진짜 맛있겠다 그니까 팝파이스에서 피자랑 윙을 시켰어요 피자를 일단 쪼개서 가져가자 그럴까? 어 이거 오빠 아 더러워 오빠가 쪼개서 이거 넣어줘 지금 되게 뜨거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아 어 미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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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응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가자 가자 들어가자 뭘 물어볼게요 우리 예능한지 안 했는데 피커스 드라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다니는 거 오히려 알게 안에 파인애플이 박혀 있어요 빡 약속은 지켜먹어 하흐흐흐흐 우리 렌트솥에 찍어먹으면 맛있어 응 린타임 목소리 듣고 싶은데 이제 잘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잖아 음 렌트솥에 찍어먹는다 애기 카트 어 여기있다 이건 좀 큰 애기 카트 어 귀여워 아 이건 너무 소망해 어 이거는 카레 할 때 해먹으면 되겠다 응 아 애기를 사먹더라고 감자 하나 네 아 아 감자 어 오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작은 걸로 사볼까? 아 아 완전 좋지 그냥 놓으면 되니까 응 응 빵 스타뿔 빵 빵 아 아 아 네 아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